메뉴가 톡백쑥. 톡백쑥. 톡끼백쑥. 톡백쑥. 톡백쑥, 와. 국물 내서 이렇게 양을 많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와, 우와. 못 잡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또 개구리 잡으러 가는 거야? 또 개구리야? 아까 그거 새워 먹어야 돼. 정말 강남이한테 감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강남이. 박수 한 번. 이야. 고기 많다. 백둥키. 살이 진짜 많다. 진짜 행복하다. 그런데 백숙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고기가 근육이 나눠서. 고기가 근육이 나눠서. 내가 너무 높이 들고 있었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어쩐지. 그냥 거기 앉아. 강남이한테 감사하면서. 천희는 점점 힘드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고. 나는 팔을 들게 되고. 앉아, 앉아. 그냥 거기 앉아. 앉자. 아니, 어쩐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형이 왜 이렇게 헉헉거리지? 싱크대 높이 형이 딱 맞는데? 그래. 근데 진짜 많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한번 가진다. 내가 나간다. lk을 가진다.